아빠! 앉았어? 자. 이거 수빈이 거야? 당연하지. 너 큰 거 사올 걸 그랬나? 난 이제 좋아. 자 이거.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뭐? 맨날 일찍 들어오잖아. 오늘부터 마음 잡았어. 미안해. 그동안 내가 소홀했어. 엄마 아빠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엄마 아빠 언제 사이가 나빴나? 미안해. 봐줘. 우리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진짜? 갑자기 무슨 여행? 셋이서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 어딘데? 어디냐 하면 아빠 잘 알았던 보육원. 뭐? 보육원? 나 싫어. 왜 그래? 보육원? 구질구질해. 왜 그래? 사실 그렇잖아. 당신이 자란 보육원 수빈이한테 굳이 보여줄 이유가 뭔데? 그리고 그 신부님이 당신 진짜 아빠도 아니잖아. 난 거기 갈래. 안 돼. 수빈이 태어나고 나서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아니 내가 자라난 곳이 나를 키워준 신부님이 구질구질하다고? 이것 봐. 우리는 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 눈을 감으면 네가 보여. 네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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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